저게, 도와드릴까요? 네, 괜찮아요. 죄송합니다. 알짤짤해요? 그게 인간이냐, 뭐냐? 여자가 여자다, 와야지.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? 가은 소휘야. 저 학생 아는 학생인가? 아니요. 소휘야, 나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. 우리 운동 다시 하자. 나 이제 평범한 대학생이야. 그럼 수백 년 동안 대를 몰려온 우리 가문은 어떻게 되는 거냐? 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자처럼 살아보지 못했어요. 제발 제가 하고싶은대로 하게 놔두세요. 뭐? 원세계에 복수하는 것이 무심의 법이다. 놈을 잃자. 너밖에 없단다, 소휘야. 그런 거였어. 거의 다 할 수 있었습니다. 단계가 아름다운 못하고 싶었어요. 너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... 그 탄양에 아름다운 못하고 싶어요? Its Você 은하가가 아름다운 못하고 집사올리이~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